아들이 안면이 없네 그래 처음 봤습니다 아이 뭐 꼴란이 진지해 말아오네 지금 순대가 맛있다고 가져갔습니다 맛있어 테레비는 너무... 이거 부산서 만들어 온 건데 테레비는 유튜브에 올리라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갔다 아니 뭐 얼굴하고 올리나 안 올리나 얼굴 안 나오고 순만 나옵니다 얼굴 찍으면 안 돼 네 그쵸 아이고 못생겼어 아니 토상권 때문에 아직 못생기지 못하고 아직 못생기지는 않았는데 어머님 몇 이신데요? 응? 어머님 몇 이신데요? 와 그러네 또 칼질하는데 비행기 태우지 말고 이천원치 못하겠네 이천원치 팔도 안한다고 이천원치 팔도 안한다고 이천원이천원 이천원치 3천년인데 이천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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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이천원치 이천원치 사서 못 간다 나는 먹고 갈겁니다 먹고 갈겁니다 오히려 어 생일이가 생일이 오늘 어찌 시간이 있어 그 임무가 아파갖고 안그래도 한 6개월치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려고 집에 있나 요새? 몰라 병원에 다녀는 것 같대 왔다갔다 집에 손이 있으신다 우리 영감을 병원에 입을래 한번 시켜볼까 안 할라 하던데 그 한국에 그냥 특수한 사람은 병원에 입은 해봤어요 한영원에 댁이라 그래 한영원에? 다 병원도 마찬가지 정일아 얼마지? 3천원치 안 보자 5천원치 매 5천원치에다가 아저씨 혼자 퍼진거 퍼진거 다 나갖고 밑에기도 버렸지 밑에 가요 밑에 가요 여기다 마시 여기다 마시 예 가시더 예 가시더 예예예 우리 아저씨 살살 걸어서 집에 가실네 걸어서 가기는 한 발짜라도 걸어 몬 갔다 걸어 몬찌 갔노? 아이고 내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전화했다 아이가 아아 아들아 아빠가 병원에 있는데 아빠가 아침에 비리비리 했다 예 니가 점심시간에 아빠 우리들 신경해서 가갖고 집에 좀 갔다 놔라 하냐고 그래 집에 좀 못 쉬다 놔라 그래 갔다 놔라 그래 우리 아들이 웃어봐 주우라 그럼 집에다 이제 울놨네 그래 놔 아저씨 못 잡았네 집안은 뭐 안 되는데 일 놔도 못한다 뭐 예산일 아이가야 뭐 예산일아 아이라 요양원에 가야지 요양원은 요양원은 죽어도 안 갈라 하네 또 그래 그거 살을 낸다고 죽을든 아니야 살아서는 못 나오는데 죽을 승희라 간을 줄까 아니 조금 허파 조금 가봅시다 니가 마늘을 사 오라더나 엄마가 아이고 엄마가 엄마는 허파 아니 간을 간을 줘 허파이 엄마 쏘리니까 또 쏘리 니가 딸로 엄마가 보던데 맞아 너는 딸 몇 명이야 아이고 우리는 둘이야 딸 둘이라 응 응 엊그제 돈 100일 했다 두째 연년생으로 낳았다 연년생으로 낳았다 아저씨 더 있나 키울 때 힘들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셋째 놀게구만 셋째 놀게 셋째 놀게 응 아들 낳아 아들 낳아야 될까 아들 낳아 너도 셋이 해도 너도 뭐 아들 낳아 그래 아들은 딸이 낳고 하루obil 라인 누가 저 말하대 진주순대 제가 찾아보고 왔습니다. 인터넷에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다 먹었나니 저쪽인데 안갔지? 다 먹었습니다. 부산은 어디 갔는데 제일 맛있었어요? 부산은 연산동에도 맛있는 데가 있고 대금에도 있고 소동시장에도 있고 옛날에는 부산에도 만들어가 파는 데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만들어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 수제는 몇 군데 없더라고 진주도 뭐 수제니? 오 오일아 다른 내장은 조금만 응 순대 많이 순대 많이 그리고 이왕 주실 거면 염통은 많이 주셔도 되고 애초에 많이 못 주시겠지만 딱 좋다네 있으면 말 준다 없어서 못 주지 근데 있다 오늘 순대가 순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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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대 중 순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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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대가 염동을 많이 아들아 간도 먹나? 뭐 사기는 없는데 조금만, 조금씩만 주세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해야 된다 아입니까? 맞죠? 응 저 앞에서 현금 뽑아올게요 저저 3만원 공고 3만원 공고? 아이고 작고 아이고 아들아 찍을 거 없다 선배 저 앞에 할매한테 찍었는데도 근데 쓰는데도 안 애피나 내가 내가 쓰는데도 안 애피나 사과 이게 학생인 거야 우리 학생 아니라? 응? 디모야 뭐 많이 주고? 디모님이 생대로 많이 주고. 응. 딸이 왔어? 네? 딸이 왔어? 아니, 아니, 조금. 그래도 하람쥐가 넘어지지 돌아갈 수 있어. 네. 할매하고 구경해 주는데. 내장은 말고 이제 호박 건강을 하실 때 아니잖아. 그렇게 건강하시고 운동은 또 얼마나 다녔다고? 내장은 말고? 한 어디야? 둘 둘이 가게? 좀 아팠나? 좀 아파. 병원에 한 여름에 있다가 들어. 네. 아픈 게 수상해 있죠? 응. 아픈 애가 봤지. 이렇게. 딸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. 아버지한테 재산을 얼마나 받았나? 가습기 신제 제가 여포즈 때. 저 아버지한테 뭐 뭐 그 집 하는 데 안다 혼자 있는 게 편기는 편치 응 그래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